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석열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시젠, 코드번호는 096-530입니다. 현재 시각 4월 29일 3시 16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제 주관적인 생각과 의견이 담겨있는 리뷰 영상입니다. 투자에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특별히 종목추천 영상은 아니에요. 아니니까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시젠은 오늘 장중에도 반등을 줬어요. 5%가량 저점대비해서 반등을 줬었는데 결국에는 직전 저점, 저점 근처에서는 반등을 주는 흐름이었고 여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오늘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깨지는 흐름이었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주들 위주로 낙폭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시젠이 제약바이오주는 맞죠. 제약바이오주는 맞는데 제 기준에서는 제약바이오 보다는 또 의료기기 쪽이랑 더 잘 어울리는 기업이에요. 의료기기 쪽이랑 아무튼 근데 오늘 방어는 상당히 잘 해주고 있습니다. 지수 하락에 비해서 잘 해주고 있고 어제 제가 기준에서 어느 관점에서 주가의 반등을 볼 것이냐. 근데 저는 떨어진다고 하면 이 구간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매수에 임해볼 생각은 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올라가는 것도 틀린 건 아니니까 또 이게. 근데 다만 5일선과 17일선 대공상 이 구간은 지금 저항대는 맞죠. 맞는 거고. 근데 생각보다 잘 버티는 거 같아요. 오늘 어제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5만 7천주 정도 가량 들어왔었는데 단타를 치려고 들어온 건지 아니면 좀 홀딩해서 좀 가져가려고 하고 들어온 건지 좀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나름대로 조금 요즘에 보면은 제약바이오주들 제약바이오주래요. 진단키트주들이 상당히 주가 흐름이 괜찮죠. 오늘도 이게 수만배가 예전 저는 그 진단키트주들 수만배 돌 때처럼 약간 도는 느낌이 있죠. 뭐 어느 날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앤디포스 이런 종목이 좀 그나마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뭐 어저께는 뭐 휴마시스, 랩지노믹스, 뭐 그전 날은 또 수잔태 음 결국에는 뭐 미 FDA 임상 승인이라든지 오늘 뭐 앤디포스 같은 경우에는 그 뭐였죠? 그 유럽 C 인증을 획득했다라고 얘기가 나왔었죠. 근데 이런게 결국에는 미리 다 해놓은 상태에서 아마 주가가 올라갈 때 아니면은 조금 진단키트 섹터가 조금 부각을 받을 때 이런 뉴스가 또 내보내져요. 그러다 보니까 반등은 참 멋지게 한 것 같아요. 시젠뿐만 아니라 뭐 슈마시스, 뭐 랩지노믹스, 수젠테 어 이런 기업들 다 전반적으로 다 멋지게 해 주었던 것 같고 그때는 또 오늘도 좀 잘 버티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 일단 뭐 어제 이렇게 리뷰를 했는데 그래도 한 세 분가량 이렇게 또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구요. 오랜만에 보낸 제형군님 네 어 제 목소리 처분한가요? 네 그리고 나스엘님 휴마시스로 사셨는지 모르겠네요. 휴마시스가 고가로 돌파했죠. 저는 어떻게 보면 이번 이번 반등파동에 있어서 거의 휴마시스가 가장 강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 고가를 돌파를 했고 지금 또 고가에서 놀고 있어요. 정말 강했어요. 그리고 모멘텀도 어떻게 보면은 글쎄요. 네 뭐 아무튼 시장에서는 좀 강하... 그래도 가장 강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시젠 같은 경우에도 아 휴마시스가 이 정도 가는데 시젠도 다시 한 번 더 여기로 돌파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또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어 이번 주봉이 좀 중요한 부분들도 있죠. 이번 주랑 그 다음에 내일이면은 월봉 마감 뭐 이 정도만 마감한다라고 했을 때는 실제 월봉 마감은 잘하는 것 같구요. 근데 주봉 같은 경우에는 조금 꼬리가 달렸으면 좋겠어요. 꼬리가 좀 달려야 그래도 이 구간 이 구간들이 그러니까 예전부터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이 구간이 또 핵심 저항 레벨은 맞잖아요. 네 주봉상에서도 보게 되면은 네 저항이 좀 지지와 저항이 있어서 굉장히 뚜렷한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튼 이런 구간에서 저항이 나온 거는 당연한 건데 꼬리가 어느 정도 뭐 내일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여기서 돌아 나간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꼴 꼬리가 나올 수가 있겠죠.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아이고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꼬리가 쭉 달리면서 좀 말아주는 흐름이라든지 돌아나가는 흐름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 주면은 괜찮죠.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음 뭐 최근에는 인도 코로나가 누적 감염자가 5억 명 어 정도 이제 뭐 된다 이렇게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요즘에 좀 인도 쪽에 조금 많이 어 그 화제가 되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오늘도 한 어제보다 좀 줄긴 했는데 한 600, 700명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 같고요. 그에 따라서 시젠 같은 경우에도 뭐 뉴스는 코로나 끝나면 망한다는 시젠 변이 확산에 수출 낭보 지속 예 4월에만 영국 이태리 수출 계약 성사했고 변이 바이러스 검출에 타골 현주 세면 실적 눈높이도 충족시킬 듯 다양한 변이 진단키트 개발 수출 수요 계속 될 것이다. 예 아무래도 근데 이제 그 코로나가 4차 유행에 있어서 지금 시청 참여자들이 조금 진단키트주들 시장은 안 좋지만 진단키트주들의 조금 수급이 몰리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참고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 그런 걸 좀 보면서 저도 이제 내려온다 라고 했을 때는 어디서 좀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될 것인가 어제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일단 조금 뭐 지켜봐야 되겠죠.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국가를 돌파한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 그게 또 네 일단 근데 저항 받을 자리에서 저항을 받았다라는 것도 맞는 것 같고 이런 구간들을 또 돌파하게 돌파를 하게 되면은 잠시만요 이게 로그 능금이었나 선형 능금이었나 로그 말고 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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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형으로 보게 되면은 정확하게 여러분들 차트에서 보는 구간들은 또 정확하게 찍은 모습이고 이거를 로그로 적용을 한다. 로그랑 선형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많이 설명 드렸었죠. 로그 능금 저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위에 있어요. 위에 있기 때문에 거의 로그 능금 저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꼬리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을 확실하게 돌파 12만원 위에서 노는 게 가장 좋겠죠. 만약에 정말로 갈 수도 있다라고 하면은 이 16만원 16만원대까지 가기 위해서는 12만원 돌파 여부 그 다음에 지지 여부까지 봐야 된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데서는 또 추세를 특별히 깨지 않는 흐름이 좋겠죠. 최소한 20선 정도는 지켜주면서 올라가는게 이쁜 그림이니까 저 정도 좀 이쁘게 나왔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일단 시황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그런거는 계속해서 많이들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도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고 있고 반대로 뭐 액세스 바이오 뭐 아니면은 뭐 앤디포스 그 다음에 다른 진단 키티즈들도 코로나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해서 좀 오히려 주가의 모멘텀으로 작용이 되는 모습이에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주목을 해 보면서 오늘 리뷰는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성공 투자를 응원하고요.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 연구석을 검색하시고요.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 연구석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를 접속으로 하실 수가 있구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게 보이실 겁니다.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요. 네. 이런식으로 매일매일 절소자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도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시 49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걸 볼 수가 있구요. 주말 사이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 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써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시가 되면요. 종목 추천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독 그린텍 현재가 22,5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23,150원 손절가 21,000원으로 이제 대응한다. 그리고 제일재강 인지컨트롤스 이런 종목들도 같이 추가적으로 나갔습니다.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써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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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